아 뭔가 키카드가 나와야되는데 너무 허접하게 나오는데? 마블에 앳댐 아 근데 확실히 강영술로 애들 살렸으면은 걔를 잡아줬을텐데 걔를 두번 돌파해야되거든요 내가? 그럼 블랙오브가 있어야돼 블랙오브면 한방에 잡으니까 아 연금처리론? 나 팔보호대 있는데 그냥 머리 때리자 아 음 팔보호대 있어나? 마지막 하자 어차피 회복할거고 시칼로 바꿔줍니다 별차이는 없지만 블랙오브라도 나와봐 아이씨 이러면 먹어야지 동방 이러면 동방 먹어야지 회복하구요 아 동방을 먹을 수가 없구나 폭발병이 없어서 야 나 폭발병이 없어요 큰일났는데? 느낌이 안좋다 아 얘를 내가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사실 또 이제 머리가 빗나가면 내가 죽거든요 팔을 자르는게 맞겠다 그러면은 됐다 아 안전하게 잡았다 정화의 부정 먹은거 같거든요 폭발성 유리병이랑? 아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그러면은 돈을 갖고 가는게 맞겠지? 어 빈두루마리 나왔어 야 야 야 오 주여 강영술 가르치소서 감사합니다 야 액땜이야 강영술 야 액땜이야 강영술이 나왔는데 액땜 그만해라 해골장비 맞춰야된다나 뒷면 액땜 아니 왜 옷도 이렇게 다 틀릴수가 있어 괜찮아 우선 넘길 수 있어 왜? 나는 나왔으니까 그게 나왔으니까 이거 나 팔도 붙어있죠? 거슬리는 유병도 처리했죠? 아 너무너무 대박인데 근데 이건 가자 빨리 들어가냐? 아니네 이번엔? 강영술 동전 돌립니다 얘 부활하면 세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Strike 아 얘 너무 강한데 일단 팔 잘라야돼요 감염 때문에 팔이.. 다리가 문제야 다리가 와.. 친새끼 아어얅 아우 더럽게 쎘네 진짜 하지만 이 더럽게 강한 녀석이 내꺼죠 이제? 야! 좋아 성공적이었다 너 구호지? 좋아요 아 체력 어떻게 채우냐 아 맞아 너 장비 입혀줘야지 그래도 이북에 있긴 하다 아예 없진 않네 그냥 좀비 하나 살리고 덤불 숲으로 가자 좋아 자네는 10호라네 덤불 숲으로 가서 무기 파밍 해봅니다 갑니다 도주 도주! 나는 도망의 달인이다 쏙! 뭐야 왜왜왜! 아우씨 파밍 하고 갑니다 파밍 할거다 아니 꺼져! 새끼 쟤는 머리를 때리면 독이 터져서 때리면 안됩니다 나 갈게요 아 왜 또 이럴 때는 또 응 갈거야 검을 내놔라 보조 이쁘 쏘옥 좋아 깊은 곳으로 여기도 화면할게 좀 있죠 이제 여기 익숙해졌어 나 탈출 너네 동료가 되라 좋아 너는 11호여 11호 가자 11호 장비 줘야지 있을 거 다 있어 나 은근히 나왔구만 자 크리 터지면 이깁니다 아 한 끗 부족했어 승리 까먹지 말고 끼자 까먹지 말고 껴 까먹지 말고 껴 까먹지 말고 껴 어 진짜 마법 없어서 얘를 피해야 겠지 아 오 좀비가 잡아줬어 알아 너의 행동 패턴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떠난다 돈 잊혀져 아 나 66개 있어 네 잡습니다 좋아 아 아 그거 아니야 오 오 좀비가 잘한다 아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니 왜 이렇게 못 맞추니 아 다행이다 아 영원석 좋아요 영원석 사용합니다 실 배웁니다 이걸 위해 아껴놨다 자 지도사구요 예 받치고 가겠습니다 12호 만들 차례입니다 재물을 받친다 10호 맞죠 좋아요 아 좋아 자네는 12호라네 가자 그냥 정식 루트로 가야되죠 이제 이제 많이 왔다 게임 거의 왔다 이정도면은 갑니다 내려갑니다 내가 바보집만 안하면은 무난할 것 같아 들어갑니다 아 저 새끼 헤블 챙기고 자 마무리 준비했습니다 하 공격 스킬이 없긴 해요 하지만 몰라 아 4명인데 이번엔 진짜 팔 자르자 아니 팔 왜 이렇게 못 잘라 오 오 좀비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아 평가로 2개 오늘 좀비의 날인가 헤블 챙기고요 헤블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갑니다 챙겨 햇불의 기중함을 알기 때문에 쫙까지 챙겨 가겠습니다 햇불 좋아 2층으로 미리 챙겨 까먹기 전에 세부니까 너만 유일하게 사려당하지 않은 거냐 돌짱! 머리 치자 머리 치자 아 머리가 그냥 머리 쳐 그냥 팔보다 머리가 더 잘맞네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영원석 폭발병 좋아요 방금 밧줄 챙기러 갑니다 어 어 좋아 모닝스타 어 싸울 수 있겠는데?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끼어야 될지 죽여야 될지 1 1 팔 잘라 팔 잘라 좋아 데미지가 좀 아쉽긴 한데 아유 피를 줘야겠지? 너무 아픈데? 죽겠어 맞으면 지톡한 새끼 뭐야 안돼 안돼 동전 굴려 두 개 설마 아니지? 아 이런 걸로 쫄아야 돼? 아 무서운 놈 무서운 놈 무시무시한 놈 속삭여주고요 우리용 욕싱 칼 합 92항 뵙 뵙 뵙 뵙 뵙 뵙 ques 날 porte 뵙